이 시간 챙겨봐야 할 뉴스 천용길 기자와 보겠습니다. 첫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군의 첨단산업단지의 소형 모듈 원전, SMR 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황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어제 대구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왜 하필 군의 군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과 한수원 사장의 협약을 맺은 거 보면 추진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것 같은데 군의 군이면 통합신공항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신공항 인근으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이 산업단지에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SMR이 필요하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단지에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SMR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보다는 우리나라 지금 송배전 시스템상 충분히 산업단지에 공급할 전기는 됩니다. 전기가 모자라서는 아니라는 거군요. 네.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도 그렇고 국내 소위 이야기하는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SMR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도 여기에 R&D 예산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것의 성과를 보겠다. 그런데 이 성과를 보려면 왜 하필 군의에서? 네. 상용화할 곳이 필요한데 이 상용화할 곳을 정치적이나 수용에 있어서 반발이 가장 덜한 곳에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고 소형이라고 하지만 원자력발전이잖아요. 네. 원래 공항 근처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못 들어오게 돼 있고 대부분 이 냉각수 문제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 만드는데 군인은 내륙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어째였습니다. 발표가 나고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국회의원이 바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고요. 내용을 보면 일단 낙동강을 끼고 있고 지금 이 냉각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했을 때 이 군인 땡과 낙동강의 용수를 이용해서 냉각수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이 강물과 땜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냉각수를 쓰겠다. 쓰고 난 다음에는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쓰고 난 다음에 바다에 방류하는데 이걸 강물에 방류하게 되면 이 식수로 쓰고 있는 낙동강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시험 단계라는 거군요. 네.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 모두가 확보된 게 아닌데 이걸 시험을 체스배드의 역할을 군위에다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항 근처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을 보면 소규모 모듈 원전은 기존에 있던 원자력발전소랑은 규제를 달리 해야 된다.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대형 원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원전은 또 지금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 기준를 새로 만들어서 하겠다. 네. 이런 얘기군요. 2028년 착공을 해서 2033년부터 상업발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안전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죠. 더구나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이 군위이기 때문에 또 내륙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약을 먼저 맺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신규 원전부지나 방패장, 중저준이, 저준이 핵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에도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예정 부지는 몇 군데 선정해놓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소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군의군을 발표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가장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라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에 군의군수를 모실 생각입니다. 뉴스필터에 그때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원더력 발전 이런 거 찍을 때는 그렇게 어떤 지침 가이드를 아는 게 있습니다. 주민이 한마리 적을 수 없는 곳에 후보적이 선정이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정치적 고려가 당연히 가이드 안으로 있을 만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그것이 100% 반영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